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특혜라는 주장과 달리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게이트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장해찬 위원이 설명했습니다. 이에는 기자회견을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체로 했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 종점 근처에는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군수 일가의 땅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정군수는 그게 골짜기고 길이 연결 안 된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가보니까 두 필지 말고는 전부 다 길이랑 연결돼 있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타가 통과되기 직전에 정동균 전 군수가 배우자 명의로 그 주변에 땅을 더 많이 샀다는 거죠. 3억 5천만 원치 땅을 더 샀어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일대의 땅값이 비교적 저렴할 텐데 3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의 땅을 샀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민주당 군수가 본인의 임기 동안 원안인 영서면 일대로 종점을 하는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배우자가 그 땅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양평군의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이익으로 치환하고자 했던 게이트 아닙니까?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서 이 강상명과 관련된 이 제2씨나 종점 국토부의 수정안 나오기 직전에 땅 산 게 드러난 게 있나요?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산인 것이고 정동균 전 민주당 군수는 예타 통과 직전에 갑자기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것이고 누가 이 개발 이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민주당 군수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. 이번에 국토부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22년 3월부터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대선이 끝나고 원희룡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사흘 만에 보고를 봤습니다. 그러면 이 보고라는 게 조사라는 게 사흘 만에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두 용역 업체를 선정했고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강화 IC와 강상명이라는 개정안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럼 원장관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 주려고 이 안을 만든 겁니까?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. 특혜 때문에 노선을 옮겼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군수가 특혜와 시세 차익을 노린 노골적 저항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주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